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코스닥도 어느새 우리가 뭐 글쎄요 그동안에 조금 괜찮은 흐름 같이 보여주고 왔지만 코스피만 신고가만 계속 찍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상 코스닥은 약간 주목을 못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국산화 국산화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전체에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비중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훈풍을 좀 가져다 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 또한 굉장히 상방으로 좀 좋은 시세를 볼 수가 있겠죠 어느덧 이제 800 후반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코스닥도 900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형제들에 대한 영향도 적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차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우리 딱 이거래일 전에 이거래일 전에 이 최고라는 가격이 딱 찍히면서 우리 신고가 또 한번 만들어 줬었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약이 제일 강했었죠 자 어쨌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이 마무리 단계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소식이 알려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뭐 단타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지만 그거 말고도 기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협회 회원님들께는 이런 자리부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영역대이다 기술적으로 매력이 굉장히 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실현을 잘 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뭐 일부라도 비중만 좀 컨트롤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나는 그냥 요정도면 됐다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또 현금화를 좀 해놓고 너무 오랜 기간 이제 들고 있어서 좀 지루하거나 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도 우리가 또 이제 최근에 보협회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뭐 또 실현하시기도 하신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사실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되어버렸어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가야할 포지션은 정해져 있는데 업사이드가 아직 더 열려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만 이렇게 거래가 한번 심하게 터지고 크게 터진 상황에서부터는 이 거래가 한번 잠잠해지는 그런 타이밍까지는 웬만하면 지금 단기적인 수급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들도 이탈이 한번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의 기존의 그런 제품군들 판매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을 기준 삼아서 다시 또 바라보는 시기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과열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우리 삼각계 매매 기법을 좀 적용해가지고 10만 5천원 정도를 단타로 한번 접근할 수 있게끔 신호를 좀 드렸었는데 체결이 아마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10%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뭐 거래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호가 자체가 조금 등락폭이 커서 편입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기존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은 보유 물량으로 좀 이렇게 일부 수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영역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은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있는 단가였다라는 것을 8만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원 부근에 8만원 부근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저항대에 이제 또 머무르고 있고 12만원 부근에서 윗고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한 6 그 다음에 좀 어려울 것 같다 4 요정도를 솔직히 보고 있어요 거의 반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 6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자 셀트리온 회스케어와 제약이 이 두 종목이 일단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초강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진행 중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나 주봉상 큰 틀로서는 엘리어트 파동이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한번 조종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14에서 15만원까지 조종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단가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과열돼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고가 행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쫓아붙기시게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치료제 쪽은 사실 플러스 알파예요 이 기업에 이 기업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기존의 어떤 여러가지 제품이나 파이프라인들의 메인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 코로나 치료제만 바라보고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존의 제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또 판매 비중이라든지 시장 점유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은 그거죠 하지만 중간에 잠깐 이제 이런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본래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는 기존의 그런 제품군들의 어떤 사업의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잘 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과열이 일어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시만 해주면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라인부터 이렇게 이런 제가 선을 몇 개만 딱 거볼게요 이게 아주 셀트리온은 특히나 너무나 정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상승 보이기 직전에 저항을 보였던 라인을 지지를 삼아 줍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대거 다 반납을 하고 나서 장기간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거기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시세를 계속 내줄 때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놓고 볼까요 기존의 기존의 저항 라인 기존의 저항 라인을 지지 삼아 주고 있구요 그런 라인을 또 한번 지지 라인으로 삼고 있고 또 지지 라인을 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쵸 기존의 지지 라인을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니까 앞전에 어떤 저항 라인을 또 이제는 지지 삼아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앞전 고점을 또 다시 지지 삼고 반등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모습 말고 요거는 이제 주가를 약간 평면적으로 봤을 때 기술 분석인 거고 원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분석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 어 기본적으로 앞전에 어떤 이런 저항 라인을 지지 삼고 저항을 지지 삼고 이렇게 해서 어 반등을 보여주는 요런 파동 요런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상승 5파 하락 3개의 파동 abc 파 이렇게 좀 되는데 암튼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술적인 패턴을 우리가 사실 무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뭐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 혹은 뭐 이런 라인에서 저항을 돌파를 할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상 무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아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나 지금 뭐 판매 비중이 어떻고 매출이 어느 정도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랬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뭐 밸류를 뭐가 어떻게 해서 막 구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단순하게 어 요거는 밸류가 좀 괜찮네 좀 다소 부담스럽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보탰을 때 어 이 8만원이라는 라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기술 분석을 거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런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이런 8만원 조금 상단이었긴 했지만 이런 단가에서 이쁘게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좋은 상황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단기적인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좀 뭐랄까요 장기적인 관점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조금 그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그래도 좀 좋은 수익률을 잘 챙기고 나오셔라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내년이 더 기대되는 셀트리온 삼형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참고하셔서 중장기 관점으로도 시세가 이렇게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좀 잔량은 남겨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여러가지 추천주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전 영상에서 CU 메디칼 단가를 잘못 봤어요 2800원입니다 2800원 7800원으로 잘못 적었는데 2800원입니다 요거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CU 메디칼도 2800원 밑에서 잡아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냥 살짝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내일이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거 내일이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단기적인 패턴이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 유니언 머티리얼은 약간 스윙 패턴이에요 지금 뭐 히토르 관련된 시세 단가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조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 마이너스 4% 손질 잡고서 지금 라인 접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밖에 뭐 최근에 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뭐 단차소장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상한가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세를 내주진 않아요 더 내줄 수도 있고 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게끔 얼만큼 좀 대응을 좀 잘 하느냐 그거에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지 뭐 나는 목표가 상한가인데 왕말로 이 녀석이 한 15% 밖에 수익을 어떤 상승을 안 보여줬어요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계실 건가요? 목표가가 안 왔다고 목표가는 말 그대로 내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당장에 주식을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거래가 활발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물체가 파닥파닥 거리면서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내 목표가 저 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다? 그래서 거기 목표가 도달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면요 매수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나도 이런 단가에서 잡고 싶어 근데 그거 뭐 조금 매수가 못 미쳐가지고 안 사고 그래서 그거 날아간다고 후회를 하고 있고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보셨죠? 또 반대로 내가 사면은 체결 딱 되자마자 떨어지는 거 이거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체결에 대한 원리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쵸? 그런 거 아직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시면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기초교육자료들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SK바이오팜 지금 여러분들이 19만원에다가 주문을 걸어놨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현재 딱 이 호가창에서 여러분들이 19만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놨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체결이 딱 됐네요 이 종목은 체결 되자마자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체결 되자마자 올라갈 확률이 더 큽니다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체결에 대한 원리 이런 것, 그쵸? 이런 것들부터 이해를 하셔야 이왕이면 내가 주문을 넣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넣거나 조금 한, 호가 한두 개라도 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다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또 VIP 회원님도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죠 17만원 밑에서부터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IP방에서 드리는 종목하고 물론 일부분 겹치는 것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좀 단타 위주로만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또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좀 같이 다 살펴보시고 대부분 마이너스 4%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매매에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가지 종목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좀 꾸준하게 잘 챙겨오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이 물론 전 회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계좌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정리정돈부터 하자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계좌가 깔끔한 상황 또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정리정돈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랑 함께 같이 좀 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나마라도 양호할 타이밍에 지금 이런 타이밍에 정리정돈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 빠지고 나서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물컵을 치워야지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는 어차피 또 수건 갖고 와서 걸레 갖고 와서 닦고 짜고 걸레 말리고 그쵸? 더 번거롭잖아요 물컵만 그냥 치우면 될 것을 굳이 엎어놓고 물을 닦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번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을 때 내가 그동안 매매가 좀 많이 꼬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 같이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옆에서 가이드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뭐 매일매일 뭐 진짜 슈퍼 급등주를 뭐 매일 챙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하루에 2,200개 종목 중에 상한가가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겠지만 보통 뭐 3개, 5개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맨날 맨날 골라서 집어요 그건 사실 진짜 그 누구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계좌 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빨간불만 띄워서 정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내 투자 성향과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른 회사들의 단가가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백만 원짜리 리딩도 많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시드가 천만 원인데 300만 원, 400만 원 가입비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시드에서 30% 40%를 가입비용을 낸다는 건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사실 싶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비용 찾는 데만 매매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좌를 키워가는 매매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만 원 내 시드가 백만 원이야 나는 백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싶어 근데 단 5장 VIP방이 44만 원이야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평균적인 시드를 봤을 때는 대체로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5천 원도 안 되는 꼴인데 지금 같은 이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진짜 시드가 백만 원이여도요 그럼 백만 원인 분들도 아깝지 않게 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많이 제공을 해 드려요 그래서 초보 입문자 분들께서 오셔서 충분히 또 같이 공부하고 개별적인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여러분들 제가 뭐 이번 달에 최근에 그래도 조금 진행을 좀 했었지만 글쎄요 매일 이걸 자주 하겠다 이런 말씀 저도 장담 못합니다 매번 매번 저는 또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기회 좀 잘 잡으셔서 시장이 좀 그나마 괜찮을 때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이벤트를 진행하면 너도 나도 울상이고 죽상이어가지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으시긴 하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 잘 좀 활용하셔서 우리 또 좋은 인연이 되고 앞으로 주식시장 내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괜찮게 보는 시점에 어버버 하지 마시고 같이 또 좋은 종목들 수익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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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